낮에 햇볕은 뜨겁지만 하늘은 가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. 이곳은 부산인데요. 푸르게 드러난 하늘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서울은 38일 만에 폭염이 완화됐는데요. 그래도 낮 동안 햇볕은 쨍쨍하겠고 다소 덥겠습니다. 오늘 서울이 31도,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래도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면서 저녁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. 내일은 중부와 해안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동안 영동 지방에 5에서 40, 서울 등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. 소강 상태를 보이는 때가 많겠습니다. 이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자세한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1도, 대전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